손자가 결혼을 하면서 아이들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더 애틋해졌다고 한다. 한국의 아름다움을 전세계에 널리 알린 세계적인 한복 디자이너 이영희. 작년 4월 봄날의 품절여가 된 만일의 스타 배우 전지현. 당시 그녀와 백년가약을 맺은 남편이 바로 디자이너 이영희의 손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시 엄청난 화제를 뿌리기도 했는데 그녀가 전지현의 시할머니 인쇄입니다. 어린이가 그렇게 귀엽더라고요. 내가 나이가 많아져서 그런지 젊었을 때 아기를 그렇게 막 아기를 너무 좋아하고 이러지는 않아서 보통 그랬는데 지금은 너무 아기가 좋아요. 부쩍 그 아이에 대한 애정이 커지신 것 같아요. 그게 손자가 결혼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증손자 보면 어떡하죠. 그렇게 나이 오래 살면. 어머님 얼른 증손자 보여드릴게요. 특별 내가 저기 스카우트라카나 초대했어요. 왜냐하면 텔레비전을 보고서 내가 감동했어요. 청소 다 하고 설거지하고 미역국도 끓여서 자기 부인 주고 그러는 걸 보고 장모님이 설거지도 하지 말라고 하고 애기만 보라고 그러대요. 그래서 너무 그 과정이 재밌고 좋아서 내가 이런 무대가 있는데 하려고 초대해도 되겠냐 그러니까 아주 집에까지 다 왔어요. 부산서. 모델도 아주 멋지죠. 나중에 모델로 좀 초청할까 싶은데 너무 괜찮아요. 저기 애기들도 그렇게 예뻐요. 걔는 난 처음 나올 때부터 여잔과 남자인 걸 몰라서 지금도 남자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자 여자라 그러네요. 저 애기는 또 너무 잘해요. 조그마한 애기인데 계속 입고 자기가 옷을 벗지 않으려고 이거는 핑크를 해달라고 핑크 소리까지 너무 귀여워.